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한내랑 이제 숨바꼭질 내기방을 할겁니다 그렇다 나 기억력 좋다고 너 말해봐 안녕하세요 저희 화분이예요 김한내는 찾는걸 못한다 제발 김계정은 숨는걸 못한다 그럼 들어가 박박박박박삭 자아아 요렇게 손 그리 박고는 숨바꼭질 찌 땜란 김한내랑 이제 숨바꼭질 내기방을 할겁니다 내기의 내용은 뭐냐 그건 아직 안정했어요 그런데 첫번째 판은 일단 1대1로 다섯라운드 먼저 따는놈이 이긴겁니다 아 들어간 다섯판이요? 네 대신에 우리 1대1로 하면은 너무 맵이 광범위해지니까 한 방을 딱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찾고 숨고 자 어디에 숨을 거냐면은 아니면 첫 판은 일단 숨어볼래? 어차피 한 판 한 판 주고바끼니까 첫 판은 그냥 아무데나 숨기 아무데나? 아이유... 보지 마 진짜 야 근데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야? 뭐가 빨리야 나한테 있어서는 엄청나게 들리거든 지금? 와 근데 너무 넓네 고정 어떻게 해 고정 고정 잠깐만 지하로는 안내려봤지? 아 지하... 지하? 아 지하는 조금...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너무 넓다 그니까 일단 한 판씩은 연속을 하고 담배 폈어요? 2차 변신 시작된다고? 아 2차 변신도 내가 고르는 거구나 어떡해 어떡해 뭐가 나올까 여기 뭔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판은 뭐야? 뭐야? 왜? 이제 4판 남았잖아 그걸로 이제 할래? 지하에서만 숨기로? 아 그래 나는 그냥 페널티를 준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번에 내가 숨을 차례니까 지하에서만 숨을게 나는 지하에서만? 하하 그래요 하하 어? 아 기억력 좋다고? 내가 이거 같이 게임하면서 기억력 좋다고 하는 애 치고 기억력 좋은 애를 못 봤어 야 그런 거 있잖아 이미지... 아? 뭐라 그래? 이미지 삽입법? 초기해 삽입... 뭘 삽입법이야 하하 내가 봅니다 딱 기다려 자 내려왔어 어? 뭐지? 이... 쓸데없이 빛나고 있는 거? 아니야 앗! 아 너무 아파! 어윽 으억 으억 어 이런 거 지하로 포함한 거야 일단 지하니까 어 오오 어 말해봐 안녕하세요 저 화분이에요 어 나 보고 있는 거야? 아 아 아 아 아 죽여버릴 꺼니 복수를 갚아주겠다 어 너 이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드 해 어 어 흥하 흥하 맞았어?! 음 너무 이해 내가 아까 저게 많이 봤거든 쉽지 않았네 근데 이제는 너무 쉬운데? 지하만 하면은? 아 그래 해봐. 이게 쉬운가? 걸 잡으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? 아 요 밑에 숨어있겠지 뭐. 난 그렇게 치졸하지 않아. 치졸한 새 뭐여? 아 벌써 찾았네요. 아 안돼! 도망가! 도망가 도망가! 이럴 줄 알아요. 아 2차 빌딩까지 기념해 줘야지. 이거 보면 할만한데? 나 집중한다. 오히려 이런 느낌. 근데 솔직히 치졸하게 밑에 이런 데 숨지는 말자. 아 내가 뭐 사람.. 사람도 아니고.. 아니지. 야 이거 솔직히 넘긴 한다 이거. 뭐? 나무 판자들 뭐해 이거? 한번 써보세요. 아니 이렇게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? 네. 야 이 새끼야. 2차 대신 해봐 어디 한번. 에이. 여기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맞아요? 당연하지. 응. 대신 해봐 어디. 대신 했어? 응? 대신 했어? 아직. 프라이건! 도망가! 야 순이 형! 야 덤벼 덤벼 덤벼! 싸우든가! 싸우든가! 뭐! 뭔 소리 하네. 첫 판은 무승부다야. 둘 다 이겼지 계속. 이거 9라운드까지거든? 5번 이기면 끝난단 말이야? 응. 그럼 걔한테는 20만원. 아 웃겨. 20만원은 왜 들어가는 거야? 라운드 이겼으니까. 서로 잡으면 5만원이잖아. 어. 그러면 다 이기면 9호 45. 플러스 20만원. 내가 65만원 꿀꺼. 그치? 다 이기면. 살아남는 게 더 빡세니까 살아남으면 좀 더 추가를 할까요? 아니 여기선 찾는 게 더. 그런가? 반인가? 반 3개 그럼 다 해? 반 3개만. 와 근데 이거 그래도 어려운데? 와 숨었어? 발술 들린다. 얼마나 보지도 못했어.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? 야 근데 나 벌써 알 것 같아. 진짜? 돼지 뭐야 이거. 뭐야. 아아 동적 혐오. 우리 체력을 보세요. 왜? 상관없지 않아? 왜 해바라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어 해바라기반 같은 천하 타물을 선택하세요. 어허이. 나 시야 넓어. 그래? 어. 발소리가 너 발소린가? 발소리? 일단 해바라기반은 아닌 걸로. 선풍기? 갑자기 선풍기 들어간다고? 뭐 체력이 뭘로 봐야 돼? 체력? 한발 쏠 때마다 5씩 달아. 기아노? 뭐야? 아에서도 voyez 5번은.. 아 너무 못 찾아서 그냥 뒤받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어려운 상황. 한반만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. 그치? 그럼 밖에는 하ards 말고 반에서만 하자. 11? F qual에만 하고있잖아. 나 널 알아. 뭐야? 아 못 썼어. 흠. 벚꽃반. 왠지 두 Girls just say nah 진짜? 그렇지. 아니 너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. 한 하나만 해도 되겠다.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런 게 어딨었어. 여기 딱 박혀있는데요. 여기에? 야 뭔 소리야 이런 게 어딨었어. 예예예예. 요 어딘가냐. 너 찾은 사물 몇 개야? 찾은 사물? 맨 왼쪽에. 아 여기 써있다. 4. 생존은? 1. 뭐야! 얼마지. 그러면? 1,000원에다가 플러스 20, 30 일단 일단 해야 되니깐 일단 게임 시작하시고 우리 다른 팀 좋아 상대방 찾으면 보너스 10만원 어때? 콜콜 상대방 찾으면 10만원 마지막 20만원 그건 어떤 걸로? 이거 어퍼 쓰기 좀 무서운데?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나 이거 모르겠더라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바로 뒤에 숨어있을 수가 있거든? 등잔 밑이 어려울 수가 있어 이거 놈아 이미 쌌네 와 얘들 근데 잘 찾는데? 그러니까 으유 으유 찾으라고 5초 후에 랜덤한 사물들 아무도 없어 아 죽었어 너? 아 뭐야 죽었어 지금 죽었어? 어디냐고 와 뭐야 변신한 사물을 선택하세요 제발 사물만 잘 나오면 그래서 어디서 놀까요? 너무 애매하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몇 개 잡았어? 한 번에도 못 잡았는데? 하하하하하 어떻게 잡아요? 하하하하 이거는 잘 숨었을지도? 오 잡았어! 어떻게 잡은 거야? 진짜? 왜? 들켰어? 아니 다른 자리로 옮겼어 봤어 봤어? 나도 위험하고 제발! 으아아악! 으아아악! 너 하나 잡았어? 어허 죽지마! 오우 일단 봐봐 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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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변신이다! 어? 너 변신이야? 응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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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크기가 가늠이 안가 나 좀 잘 숨었지? 너 어딨는데? 네온사인 킬! 어! 안에 있는 거야 그거? 어! 으하하하 너 알려줬지? 으 알려줄디 어떻게 알려주지? 얘네 너무 그거 고였어 미쳤죠? 이거 절대 안 들키죠? 아 씨 좋대! 어? 덤불 괜찮을지도? 100필 거 같은데? 아 근데 덤불 추천 아 쟤 온다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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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옆에 봐! 제발 옆에 봐! 어디에 있지 지금? 제발! 으아아아 제발! 제발! 얘 한 번 보긴 했는데 살았어 아직 변신 안 하는 거야? 했어! 고정돼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걸 왜 몰라? 아! 버린다 온다! 제발!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미쳤다! 아 또 변신이야 아 갑자기 너한테는 안 잡혀? 술래야? 어 술래 뭐가 나을까 이게? 이걸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뛰어! 무거워서 많이 못 달릴 텐데 어? 모르겠다 아무리 가도 아 얘는 뭐야? 야 얘는 조금 금방 죽겠다 야 이건 뭐야? 하하 얘 죽는다 죽어 속은 무서워 혹시 미니? 하하 아 나 이런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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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 변신이라니 아 조진 것 같은데 이거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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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줘 나가줘 어? 어 이걸 못 본다고? 이걸 못 본다고? 이걸 못 본다고? 아 알았다 젠장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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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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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는 왜 숨었잖아 나 살아있어 설마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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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우호 우호 앞으로 내가 갈게 안녕 안녕 야 어딨어 이거와? 안녕 하하 오 잠깐만 이겼네 너 몇인데 하하 뭐 너 뭐 한 거야? 게임 확인한 거야? 예 15만 원에다가 아까 65만 원 하면은 80만 원 와우 아까 65만 원이 뭔데요? 아까 65만 원이었잖아 아까 65만 원이 뭔데요? 우리 전파 우리 전에 했던 거 우리 전에 했던 거 그게 아니 그게 왜 뭐 그게 사야 쓴 게 누가 왜 왜 그게 갑자기 왜 65만 원이 된 건데 아닌가? 녹화된 거 아 지금 지금 바로 부검 들어갔어 아 뭐 추가를 안 했네 살든 죽든 5만 원이네 아 그러니까 넌 25만 원이야 첫판에 아 아 그치? 그치 그치 맞지 맞지 내가 플러스를 안 했네 아 뭐 65? 몇 소리 불리는 거야 진짜 넌 그러니까 사기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총 40만 원이야 40만 원 오늘 또한 김 안혜 승 예 오케이 40만 원이요 확실하게 40만 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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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 빨리 유바 빠 아싸 용돈 꽁돈 생겼고 바보공 정리 으으으 아 씨 택배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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